청양사람들은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 그것이 전달 확산되는 게 기분, 기세.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옆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김일 교수님 옆에 갔더니 뭔가가 좋은 느낌이 온다. 기운이 전달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내가 필요하면 연습을 해서 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활기가 있다. 총기가 있다. 생기도 있다. 그렇게 기에 관한 걸 습관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야야야 기분 내 기운 좀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 몸의 기운을 내가 바꾸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생각 연습이에요. 생각 연습? 기운을 바꾸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 연습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자기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것. 소통. 그래서 저번에 언제. 자기관계, 소통. 네. 나나나 명상법은 그건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기운을 전달하는 것. 내가 나한테 기운을 전달하는 게 나나나 명상법.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소리 지르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목소리가 파동으로 전달되면서 내 몸의 기운이 달라지는. 파동이 자신의 몸에 전달되는데도 기운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파동이 전달되면 그게 훨씬 효과가 빠르고 내 것이 전달되도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게 하는.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게. 요즘 같은 팬덤이 기대해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살아간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과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신호등 기다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나한테 전달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그래. 아 뭐 저 인간 저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 좋은 방법이 있네요. 누군가가 팍 뛰어들면은 저걸 그러다가 저 사람이 바쁜 일이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구나를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이 좀 언짢아해질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랬겠구나. 네네. 이런 방법도 이제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두 번째 명상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오늘 다 공개하시네.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아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네. 나랑 색깔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게 다 개성을 갖고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다다 명상법이라고 해가지고. 아 우다다 명상법. 네. 누군가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아 거기다 좀 심하게 하면 아 저 인간 저거 그냥 그래 지라 나는 다르다. 아 그래서 우다다네요. 우리는 모두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나나나 명상법. 네. 두 번째 우다다 명상법. 네. 마지막이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네. 이 세 가지 명상법이 일상에서 5분만 해가지고도 내 몸에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에너지도 올려주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거기다 이제 경락을 몇 군데 틀들겨서 하시면 더 좋은데. 네네. 경락을 투들기는 것은 이제 여기가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 줄이는 할 줄 아니니까. 여기 투들기면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그 에너지를 올려주는 세 가지 기운. 거기에 그거를 더해가지고 보너스로 세 가지 명상법. 나나나 아 그랬구나. 우다다 명상법. 예.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이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하슬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아 여러분들 오늘도 예 영상 보시고 힘내시고 기운 얻으시고 에너지 팍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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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